김치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통김치를 물에 담가 물에다가 잘게 썰어넣고 순축입니다. 또는 김치를 물에 잠깐 헹구어 잘게 썰고 고기나 멸치를 넣어 심심하게 간장간으로 국을 끓이다가 쌀을 불려넣고 순축입니다. 문헌자료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377페이지이고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27페이지입니다. 문헌자료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김치 한 고식이 기름 반 숟가락 고기 40문 깨소금 한 숟가락 쌀 5호 간장 한 숟가락 김치를 채썰고 고기를 잘게 채썰고 기름과 파 이긴 것과 깨소금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서 그 위에 넣고 물을 적당하게 치고 주워 간 맞춰서 고춧가루 쳐서 먹나니라. 문헌자료 조선요리제법 원문 번역문 재료 김치 한 부식이 기름 반 숟가락 고기 40문 깨소금 한 숟가락 쌀 5호 간장 한 숟가락 김치를 채썰고 고기를 잘게 채썰다. 그리고 기름과 파 이긴 것과 깨소금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서 그 위에 넣고 물을 적당하게 치고 죽을 쓴다. 조리법 김치와 고기를 잘게 채썰다. 2. 쌀 불린 것, 기름과 파 이긴 것, 깨소금을 솥에 넣고 물을 적당하게 부어 죽을 쓴다. 3. 간을 맞추고 고춧가루를 쳐서 먹는다. 저의 기기는 솥입니다. 문헌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김치 잘게 썰어서 한부씩이 소고기 반에 반근 쌀 3호 간장 간을 보아서 후춧가루 조금, 깨소금 한 큰 사시, 기름 한 차 사시 1. 겨울 통김치를 속에 있는 양념만 털어 가지고 잘게 채썰어 놓고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실밭이 채쳐서 갖은 양념을 하고 3. 이번에는 고기와 김치를 섞어서 넘비에 넣고 잠깐만 볶다가 물을 치고 여기다가 쌀을 넣고 끓여서 죽을 쑤어 가지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 놓으라. 번역문 재료 김치 잘 썬 것 한부씩이 소고기 4분의 1근 쌀 3호 간장 적당량 후춧가루 조금, 깨소금 한 큰술, 기름 한 작은술 1. 겨울 통김치를 속에 있는 양념만 털어서 잘게 채쳐 놓고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실가지 채쳐서 갖은 양념을 하고 3. 이번에는 고기와 김치를 섞어서 냄비에 넣고 잠깐만 볶다가 물을 치고 여기에 쌀을 넣고 끓여서 죽을 쑤어 가지고 4.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 놓는다. 조리법 1. 겨울 통김치를 속에 있는 양념만 털어서 잘게 채쳐 놓는다.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실가지 채쳐서 가진 양념을 한다. 3. 고기와 김치는 섞어서 냄비에 넣고 잠깐만 볶다가 물을 치고 여기에 쌀을 넣고 끓여서 죽을 쑤어 쓴다. 4.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 놓는다. 조리법 기계는 냄비입니다. 까치 공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편두죽이라고도 하구요. 문헌자료 1. 농정회유 원문 백편두 방근 인삼 이전 작세편 용수전즙 하미작즙 봉령 위말 정일량 갱미이압 선자죽 추가 봉령 말동자 기식 치욕 수불 독수 권영놈 백편두 방근 인삼 두 잔을 작은 편으로 썰고 물을 넣어 끓여 즙을 만든 뒤에 쌀을 넣어 죽을 쓴다. 봉령을 가루내어 깨끗한 것으로 한 양을 맵쌀톱과 함께 얹어 죽을 쓴다. 봉령 가루를 넣어 함께 끓여 막는다. 잠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는 증상을 치료한다. 조리법 방법 1 백편두 0.5근과 인삼 두 잔을 작은 편으로 썰어 물을 넣고 끓여 즙을 만든다. 2 1의 쌀을 넣고 죽을 쓴다. 방법 2번째 봉령 가루 한 양을 맵쌀 두 잔과 함께 넣고 죽을 쓴다. 2 1의 봉령 가루를 더 넣고 끓인다. 깨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우리음식 3번째는 조선무완리제법이 나와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은 이용기 청국에 36년에 출간했구요. 우리음식은 청국에 48년 조선무완리제법은 21년과 34년에 각각 하였습니다. 문헌자료인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원문 번역문 조립법 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깨를 구중국포하여 두었다가 매양둠없이 더운 물에 담갔다가 배부작에 싸서 부비어 북지를 버리고 다시 물에 담가 집을 짜서 대려먹되 맵쌀과 서거죽을 주워 먹으면 고장에 허손한 걸 다스리고 괴력을 더하고 근거를 굳게 하나니 또는 흑임대를 두부씩이면 쌀을 한부씩 쯤 하나니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풀려놓고 맷돌에 갈되 쌀 한술 넣고 갈다가 게 한술 넣고 갈아서 이렇게 번갈아 가며 넣어 갈아서 채 받쳐 소채 붓고 끓여서 꿀이나 설탕에 먹나니 공연은 이 위에 말하였노라. 번역문입니다. 검은깨를 구중국포하여 두었다가 매번 두옵씩 더운 물에 담갔다가 밥에 보자기에 싸서 비벼 껍질을 버린다. 그리고 다시 물에 담가 집을 짜서 달려먹는다. 앱쌀과 섞어 죽을 쑤어 먹으면 고장에 허손한 것을 다스리고 기름을 더해주고 근골, 고격과 뼈를 굳게 한다. 또는 검은깨 두부씩이면 쌀을 한부씩이쯤 준비한다.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불려 넣고 맷돌에 갈되 쌀 한숟가락을 넣고 갈다가 깨 한숟가락을 넣고 간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넣어 갈아서 채에 맞춰 솥에 붓고 끓인다. 끓여서 꿀이나 설탕에 먹는다. 효과는 이 위에서 말하였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1. 검은깨를 구조부하여 두었다가 매번 더운 물에 담갔다가 배 보자기에 싸서 비벼 껍질을 버린다. 2. 다시 물에 담가 집을 짜서 다여 먹는다. 방법 2 1. 검은깨와 쌀을 준비한다. 2. 각각 씻어 물에 불려 넣고 맷돌에 갈되 쌀을 넣고 갈다가 깨를 넣고 간다. 3. 이렇게 번갈아 가며 넣어 알아서 채에 맞춰 솥에 붓고 끓인다. 4. 끓여서 꿀이나 설탕을 먹는다. 4. 조리기기는 배부자기, 맷돌, 소채입니다. 5. 문화자료 2 물이음식입니다. 5. 참깨 2dL 5. 쌀 0.6dL 6. 물 4dL 6. 소금 6. 꿀각 7. 참깨는 흰것이나 검은것이나 다 좋다. 7. 깨를 씻어서 잠깐 볶은것을 물 2dL쯤 가하여 갈아서 채로 받쳐서 냄비에 넣고 펄펄 끓인다. 8. 쌀을 불렸다가 따로 갈아서 깨가 끓기 시작할 때 함께 넣어서 한금속 끓인것을 소금을 가하여 식힌다. 9. 먹을때에 꿀을 좀 더 하면 더 좋다. 쌀과 깨를 같이 갈아도 좋은 듯 하나 끓인 뒤에 눈물이 지기 쉬우니 손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것이다. 10. 번역문 10. 참깨 200ml 10. 참깨 200ml 10. 쌀 60ml 10. 물 40ml 10. 소금 10. 꿀각 약간 10. 참깨는 흰것이나 검은것이나 다 좋다. 10. 깨를 씻어서 10. 깨를 씻어서 살짝 볶은것을 물 200ml 정도 넣고 10. 갈아서 채로 받친 후 10. 냄비에 넣고 펄펄 끓인다. 10. 쌀을 불렸다가 따로 갈아서 깨를 끓기 시작할 때 10. 깨에 넣고 한소금 끓인 다음 10. 소금을 넣고 식힌다. 10. 먹을때에 꿀을 조금 넣으면 좋다. 10. 쌀과 깨를 같이 갈아도 좋은 듯 하나 11. 끓인 뒤에 운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손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것이 좋다. 11. 조리법 11. 깨를 씻어서 살짝 볶은것을 물 200ml 정도 넣고 갈아서 채를 받친다. 11. 참깨는 흰것이나 검은것을 쓴다. 12. 냄비에 넣고 끓고 끓인다. 13. 쌀을 불렸다가 따로 갈아서 깨가 끓기 시작할 때 14. 함께 넣고 한소금 끓인 다음 15. 소금을 넣고 식힌다. 15. 국을 때 꿀을 조금 넣으면 좋다. 16. 쌀과 깨를 같이 갈아 놓쳐야 되나 16. 끓인 뒤에 운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16. 손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것이 좋다. 16. 조리법은 냄비입니다. 16. 문헌자료 3. 조선요리제법 16. 흑임자가 두벗이기면 쌀은 한벗이기를 16. 하나님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16. 물에 불려가지고 16. 맷돌에 갈대 쌀 한숟가락 넣고 갈다가 16. 꽤 한숟가락을 넣고 갈고 16. 또 그렇게 하고 16. 연하여 번갈아 가며 16. 넣어 갈아서 17. 체에 맞춰가지고 17. 솥에 붓고 17. 끓여서 17. 뿌리나 설탕을 쳐서 17. 먹나니라 18. 번역문입니다. 18. 흑임자가 두 부식이면 18. 쌀은 한부시기를 한다. 19. 먼저 이것을 각각 19. 씻어 물에 불려가지고 19. 맷돌에 간다. 19. 갈대 쌀 한숟가락 넣고 19. 갈대 쌀 한숟가락 넣고 19. 갈대 쌀 한숟가락을 넣고 19. 또 그렇게 하고 20. 이어서 번갈아 하며 20. 넣어 갈아서 20. 체에 받쳐가지고 21. 솥에 붓는다. 21. 다 끓여서 21. 꿀이나 설탕을 쳐서 22. 먹는다. 22. 조리법 23. 흑임자와 쌀을 각각 23. 씻어 물에 불린다. 24. 쌀 한숟가락과 24. 깨 한숟가락을 25. 공간에 갈며 25. 맷돌에 넣고 간다. 25. 다 갈았으면 25. 체에 받친 후 26. 솥에 붓는다. 26. 다 끓인 후에 26. 꿀이나 설탕을 쳐서 26. 먹는다. 26. 조리기기 26. 멧돌 채 솥입니다. 26. 문헌사 26. 문헌자료 26. 조련 요리제법입니다. 27. 원문 번영어 조리법 27. 조리법 27. 조리법 27. 체류 27. 어김자 2보시기 27. 물 4보시기 27. 쌀 1보시기 27. 어김자와 쌀을 각각 씻어서 28. 물에 없이 28. 잃어 가지고 29. 물에 담아서 29. 잘 굴린 후에 29. 엘톨에 갈때는 30. 깨 1숟가락 넣고 30. 깨 1숟가락 넣고 30. 깨 1숟가락 넣고 30. 갈고 30. 물을 져 가면서 30. 또 다시 30. 그렇게 하여 30. 편하여 30. 번갈아 가면서 30. 넣어 갈아서 30. 체에 맞춰 가지고 30. 솥에 붓고 30. 끓이다가 30. 물을 끓이면서 30. 적당히 30. 조절을 할 것이며 30. 닫은 후에 30. 닫은 후에 30. 대접에 30. 담아 넣고 30. 꿀이나 30. 설탕을 30. 넣어서 30. 먹나니라 31. 네. 30. 번역문입니다. 30. 재료 30. 흑임자 2포시기 30. 물 1포시기 30. 물 1포시기 30. 물 1포시기 30. 쌀 1포시기 30. 흑임자와 쌀을 30. 각각 30. 씻어서 30. 모래 없이 30. 잃어 가지고 30. 물에 담아서 30. 잘 굴린 후에 30. 멧돌에 간다 30. 갈 때에는 30. 쌀 1숟가락 넣고 30. 갈다가 30. 깨 1숟가락 넣고 30. 갈고 30. 물을 쳐 가면서 30. 또 그렇게 30. 또 다시 30. 번갈아 가면서 30. 넣어 간다 30. 그 후에 30. 솥에 볶고 끓인다 30. 물은 끓이면서 30. 적당히 30. 조절하면 30. 다 된 후에 30. 합이나 대접에 30. 담아 넣고 30. 꿀이나 30. 설탕을 30. 넣어서 30. 조리법입니다. 31. 흑임자와 쌀을 30. 각각 30. 쌀을 30. 물에 30. 물에 담아서 30. 잘 굴린 후에 30. 멧돌에 간다 31. 갈대에는 30. 쌀 1숟가락 넣고 30. 갈다가 30. 깨 1숟가락을 30. 갈고 30. 도중에 30. 물을 30. 분갈아가면서 30. 분갈아가면서 30. 넣어서 간다 30. 채에 맞춰 30. 솥에 30. 끓인다 30. 물의 양은 30. 끓이면서 30. 적당히 30. 조절하여 30. 분낸다 30. 합이나 30. 대접에 30. 담아 넣고 30. 꿀이나 30. 설탕을 30. 넣어서 30. 조리기기는 30. 맷돌 30. 채솥입니다. 31. 맷돌 31. 맷돌 31. 맷돌 31. 맷돌 32. 맷돌 32. 맷돌 32. 맷돌 32. 맷돌 33. 맷돌 32. 맷돌 33. 맷돌 34. 맷돌 33.맷돌 33. 단순 34.éral 33.chlagb 교거제 이집자도 미삼미 비 고거제 이집자서 미삼비 고거제 진압증조 납소 내복반납 공시모후 각소아데소 가감 네 번역문입니다. 소아의 물살살을 치료하려면 기장쌀 잎쌀 찰기장쌀 각 3호 탈안만한 크기의 반정도 되는 밀납 동쪽으로 흐르는 물 2대를 준비한다. 기장쌀을 삶아 3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그 물에 잎쌀을 삶아 3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그 물에 찰기장쌀을 삶아 3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밀납을 그 물에 넣어 밀납이 다 녹은 후에 매번 반옵씩 오후고물에 고용시킨다. 나이가 크고 작은 것에 따라 가감한다. 조리법입니다. 1. 기장쌀 3호 불 삶아 3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2. 그 물에 잎쌀 3호 불 삶아 3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3. 다시 그 물에 찰기장쌀 3호 불 삶아 3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4. 다시 그 물에 밀납을 넣어 다 녹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꿀팥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참여 전순위 1460년 적소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 배웅중 농기할 적소두작죽 여상법 투밀식지 번영문 뼈루지로 인한 피고름을 배출하려면 팥으로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죽을 만들고 꿀을 넣어 먹는다. 조리법 팥으로 죽을 만든다. 이 꿀을 넣는다. 간단하죠? 팥죽에 꿀을 넣어서 꿀팥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고 19세기초 야계학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우 취번갈 장부건고 갈불치 야계일척 치어상법 세절 총배일학 갱미이학 세연 상화괭 작학 하우미 초 쟁공심식지 상장 복하묘 번영문 또다른 방법 번가를 치료하고 오장육부가 바짝 말라 갈증이 멈추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꿩 한 마리를 보통 방법대로 손질하여 잘게 썰고 총백 한줌 랩살 두옥을 곱게 간 것을 모두 국에 섞어 학을 만든다. 오미 산초 장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지죽 낙지죽 낙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지를 잘게 썰고 간장간으로 맑은 국을 끓이다가 쌀과 조를 불린 것을 넣고 죽을 쓰면 낙지죽이 됩니다. 낙지죽 낙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국수로 썰어 끓는 물에 삶아 건져내고 붉은 팥을 푹 고아서 체에 걸러 가라앉았다가 먼저 음물을 받아 끓인후 준비한 칼국수를 넣고 팥 앙금을 넣어 쑤어 소금간을 하면 낙지죽이 됩니다. 낙지죽 낙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 패스 낙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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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ители 낙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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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다 문헌정보 1 사림경제 문문 제체생전야중 능동불사 자축기 능인혈기간명목 본초 자료청명불견물 4월8일 최상동 근료목동 상동 번역문입니다. 전야에 난다.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는다. 제체 냉이로 죽을 쑤어 먹으면 피를 인도하여 간경에 돌아가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종류본초 그 씨로는 청명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4월8일에 채취한다. 종류본초 뿌리는 안지를 치료한다. 종류본초 조리법 냉이로 죽을 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 고사신서 원문 제체성원화 종리오장 자축기 능인혈기관 채소산독 서시상성체료기 2 권영문 냉이는 성질이 따뜻하여 위와 오장에 이롭다. 죽을 끓여 먹으면 피가 끓어 간으로 돌아가게 한다. 채소삼이 글을 읽을 때 늘 냉이를 먹으면서 욕이 했다고 한다. 조리법 냉이를 준비해 손질한다. 손질한 냉이로 죽을 끓인다. 문헌자료 3 치생요랑 원문 체와학중기 2호장 전주금담지 6기 번영문 냉이는 중초의 기를 화학위롭게 하고 오장이 유익하다. 죽을 끓여 먹으면 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냉이를 준비하여 깊이 손질합니다. 이 손질한 냉이로 죽을 끓인다. 간단하죠? 녹각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쌀죽 한 사발에 녹각상 닭본죽과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먹는 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녹각이 약재로 많이 썼기 때문에 죽에 넣으면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나봅니다. 그래서 녹각죽이 되어 있구요. 문헌자료를 보면 박해통구 저장이상이 18세기 이후에 녹각죽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매백리죽 일환잎 녹각 상분오전 백염일비교균보 식대능포수 뇌뢰치아 보정혈구원기 번영문입니다. 매번 백미죽 한 사발에 녹각 가루 5점 흰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잘 섞어서 보유한다. 보양식으로 효능이 좋다. 골수와 뇌뇌을 보아요 이를 튼튼하게 하고 전기와 혈액을 보아요 사람의 원기를 보존해 준다. 조리법 흰쌀죽 한 그릇에 녹각가루 5점 흰소금 한 숟가락을 넣는다. 잘 섞어서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흰쌀죽이 있으면 녹각가루하고 소금을 넣어서 섞어서 먹는 형태입니다. 예전에 나의 눈에는 뇌이기 때문이다. 흰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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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쌀죽